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 밸런스 보컬 강좌입니다. 오늘은 이번 강좌는 R&B 잘하는 법 발라드와 다른 점을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트러쉬 딘 창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라는 강좌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 강좌를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댓글이 참 다양한 댓글이 달렸어요. 좋은 댓글도 너무 많이 달라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뭐 R&B는 당연히 타고나야 되는 거다. 뭐 무슨 그게 연습으로 될 거 같냐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따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너 뭐 님은 안 어울리신다. R&B와 안 어울리는 목소리다. 라면서 굉장히 저를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까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어쨌든 모든 댓글들 다 감사드리고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제대로 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R&B 잘하는 법 발라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의 결의는 잠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요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후딱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1번 타고나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R&B 잘하기 위해 타고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리듬감적 그런 느낌이나 감각적인 게 약간 타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R&B를 잘하는 사람들 R&B를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R&B 음악을 많이 듣고 R&B 음악을 흥얼거려 보거나 R&B에 관심이 진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R&B를 잘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R&B를 많이 듣고 부르고 연습해본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딘 크러쉬의 어렸을 적 노래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딘이 J.I.P 오디션 때 불렀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노래 부른 영상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아이였습니다. 일반 그냥 나이 어린 정말 풋풋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정말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겠죠. 연습을 해서 계속 음악을 하고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계속 그 R&B곡을 많이 들으면서 그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을까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크러쉬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 연습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타고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들 역시 목소리가 타고났다기보다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발라드는 R&B 타고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원히 R&B를 못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싶으시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잘해지죠. 다만 누구나 다 크러쉬 딘처럼 되는 게 아닐 뿐이에요. 누구나 다 당장 연습하면 한 달 안에 1년 안에 크러쉬 딘처럼 다 되면 다 하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발라드와 R&B의 차이점을 몇 가지 예시를 들으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누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소파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크러쉬의 소파라는 노래 있죠? 발라드와 R&B의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발음 그리고 밴딩 그리고 어떤 흔히 사람들이 톤이라고 하잖아요. 소리. 그 소리가 어떻게 잡느냐. 뭐 비음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용하는 그런 소리를 어떻게 잡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아 그리고 하나 더 있군요. 리듬이 당연히 다르죠. 갑자기 빨간 글씨로 나오네요.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원곡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딩크러쉬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없게 혹은 되게 평범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재미없게 굉장히 무난하죠. 그 다음에 되게 발라드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무난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부른 노래의 느낌 별로죠. 그죠? 이거를 좀 더 느낌있게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원곡을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은 한 소절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발음이 정직하게 네가 있던 소파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있던 소파 이게 아니라 약간 약간 느낌 자 느낌적으로 써볼게요. 대충한다. 발음을 약간 대충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안 들리게가 아니라 네가 있던 소파 이게 아니라 네가 있던 소파 약간 앉아있어 혼자 혼자 아니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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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발음을 할 때 정확하게 부르는 R&B 노래는 거의 없어요. 약간 발음이 우리가 흔히 꼰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가 있던 소파가 아니라 네가 있던 소파 약간 약간 발음을 조금 한국말도 약간 영어처럼 약간 이렇게 굴리고 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밴딩은 뭐냐면요. 네가 있던 소파 이게 원래 의미란 말이죠. 근데 네가 있던 소파 이렇게 이렇게 음을 딱 정직하게 찍는 것보다는 살짝씩 밴딩을 넣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가 있던 소파 뭐 이렇게 밴딩을 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톤은 뭐냐면 자 네가 있던 소파라는 그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다양한 톤을 쓸 수 있어요. 뭐 네가 있던 소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가 있던 소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가 있던 소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가 있던 소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아무튼 되게 많은데 음 R&B적인 톤은 약간 흑인분들이나 팝을 우리가 특히 R&B 노래들 정통 R&B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그 톤에 비음 같은 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요. 제가 비음을 안 써볼게요. 네가 있던 소파 아 네가 있던 소파 이거랑 약간 음 니 니 음 약간 이걸 섞었어요. 니 이건 아니고요. 완전히 올 비음은 아니고 니 니 가 있던 소파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약간 조절 소리를 살짝 조절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톤이 약간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 톤을 이렇게도 불렀다가 저렇게도 불렀다가 아니면은 외국의 유명한 다양한 R&B 가수들을 따라하면서 그 톤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어울리는 톤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듬이 그냥 니 니 가 있던 소파 이렇게 안 들어가죠. 발음과 발음의 그 리듬이 정확한 박자가 아니에요. 자 들어볼게요. 니가 있던 소파 앉아있어 혼자 이게 앞 뭔가 단 한숨도 못 자고 막 앞뒤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일까 올까 이렇게 뭔가 밀고 당기는 그런 정확하게 일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올까 하고 약간 뭔가 계속 이렇게 리듬의 변화를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연습하냐면 악보를 그리고 연습할 수 없잖아요. 이런 곡들을 많이 들어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안에 그 소리들을 되게 다양하게 리듬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후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냥 니가 있던 소파 너 없이 나 혼자 이거는 그냥 그냥 저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뭔가 있잖아요. 원곡 여러분 들어보세요. 뭔가 이런 이렇게 뭔가 리브라토 밴딩 밀당을 하는 그런 리듬을 약간씩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노래 안에 되게 들어가요. 그리고 반주도 이런 그런 리듬이 있죠. 이런 정박적인 리듬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쪼개지는 그런 리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팝송이 하나 있는데요. If you 리브라는 뮤지크 소울 차일드와 메리 제이가 같이 부른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되게 그런 R&B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뮤지크가 앞부분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리듬이 지금 이런 것들은 되게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둔 둔 둔 딴딴딴 정박으로 가자 이거 아니거든요. If you live 라는 노래입니다. 제목 여기 써드릴게요. 뮤지크에 If you live 뮤지크랑 메리 제이 블라이즈 인가 그거랑 같이 불렀어요. 둘이 되게 좋아요. 노래가 그래서 다시 앞에 부분 들어보면 You think I'm so full of it full of it I think I'm just fed up 베이비 베이비 이렇게 정확하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꽂을게요. You think I'm so full of it full of it I think I'm just fed up 베이비 You think I can be so 에러게트 에러게트 약간 발음이 이렇게 좀 가거든요. You think I'm so full of it full of it 약간 음 음 이런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You think I'm so full of it full of it 스탠다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밴딩과 발음과 톤과 리듬을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R&B를 잘 부르는 방법은 뭐냐면 R&B 노래를 많이 연습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요즘에 많이 핫하죠. 자이언티 크러쉬 딘 지코 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뭐 그 일단 저기 어 갑자기 G 소울 G 소울이나 뭐 많으시죠? R&B 하시는 분들이 네 갑자기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저기 그 범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유성은 뭐 양다일 뭐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따라하고 계속 계속 그걸 연구하고 하시다 보면은 점점점 그 리듬과 톤과 그 소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작정 R&B는 타고나야 되고 뭐 목소리가 톤이 원래 그게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냥 영원히 그냥 R&B 못 하시는 거예요. 연습하시면 R&B도 잘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어려울 뿐이에요. 사실 R&B는 되게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라드나 트로트 같은 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 정서에도 그렇고 익숙하기로도 많이 익숙합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R&B 노래가 우리에게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R&B 노래가 힙합 R&B 같은 것들이 대세가 되면서 그런 리듬 톤 그런 약간 스타일리쉬한 그런 보컬들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제가 지코라는 래퍼가 그 베이비 그 뭐였죠? 그 노래? She's Baby인가? 그 노래에서 노래하는 걸 듣고 되게 놀랐어요. 지코가 노래를 생각보다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톤을 이렇게 구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센스가 있는 거죠. 워낙 그런 음악을 지코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그런 분들은 다 그 필이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 R&B 필 리듬과 발음과 밴딩을 적절하게 잘 섞으면서 그 톤을 자꾸 연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R&B에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혹시나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제가 설명드린 거에 또 태클을 걸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또 악플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또 제가 댓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R&B 더 잘 부르고 싶어서 되게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발라드를 원래 많이 좋아했었고 많이 불러봤었어서 근데 R&B를 잘하려면 그냥 단순합니다. R&B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R&B 겁나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불러보시고 하다보면 그 느낌을 좀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R&B랑 발라드 두 마리 투기를 다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무슨 디엔젤로라든지 뮤지크 소울 차일드라든지 요즘에 갈란트나 유명한 R&B 보컬들 있죠. 되게 유명한 그분들은 R&B의 피가 굉장히 진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자가수 중에 유성은이라는 분도 발라드를 불러도 노래를 R&B같이 소화한다라는 느낌을 받곤 하거든요. 보니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발라드를 불러도 노래 안에 자연스럽게 리듬이 좀 리듬이 좀 리듬이컬하거나 톤이 되게 약간 R&B적 그런 쫀득쫀득한 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꺾기가 막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밴딩이 들어가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의 주장르가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연습해서 둘 다 잘할 수 있지만 그 뭐랄까요 거의 내재되어 있는 나의 피 나의 피와 같은 그것이 R&B 피인지 발라드 피인지 어 예를 들어 박효신님이나 뭐 김범수님이나 이런 발라드 분들도 나윤건님이나 이런 분들도 R&B를 제대로 부르시면 아마 잘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정통 R&B 진짜 R&B를 미친듯이 연구하고 많이 불러보신 분들보다는 R&B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분들이 R&B 부르는 걸 들어봤지만 진짜 R&B를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레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R&B만 봤을 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제대로 파야 제대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하시면 어쨌든 느는 거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연습합시다. 화이팅! R&B를 정복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톤이라는 건 톤이라는 건 정말 뭐랄까요 훈련으로 후천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자기 목소리 안에 한계가 있겠죠. 제 목소리가 갑자기 나올 목소리가 되진 않겠죠. 근데 그 느낌 톤의 그 느낌과 매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훈련으로 훈련으로 후천적으로도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마치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목소리로 울 것 같이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진 분들은 부럽지만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면 연습으로는 절대 그걸 못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영원히 못 따라하시는 거예요. 연습해서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저를 믿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좋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알아서 알아서 연습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R&B 잘하는 법 이었습니다. 끝